아... 아... 미안해! 멀어네 진짜 아 저 이거 주세요! 이거 주세요! 니 자꾸 문 닫혀? 저... 저... 저 소주 한 명 갖다 드릴게요 저희 메인 요리 저... 요거 요거 묵려 뭡니까? 기완이 무려 초콜룡이에요 초콜룡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꾸룩꾸룩이라고 꾸룩꾸룩하니까 나의 저녁에 아 진짜 니 심장이 32밑으로 뛰고 있어 아 진짜 이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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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어려운거지 이거는 이쁜 이쁜